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랄캐츠 스파샤 뚫미입니다 안녕 김현님 오늘 어디 가나요? 오늘은 약호님네 놀러가긴 했습니다 오 약호님네 우리 맨날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맞아요 뭔가 준비가 계속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 약호님네 집에 가서 뭐 할지부터 얘기해 봅시다 하면은 김치부침이 해먹는 거죠? 저도 얘기해야 돼요 뭐? 약호님네 가서 해야 될 콘텐츠가 하나 더 있어요 아 공포콘텐츠 공포콘텐츠에 저도 할 수 있어요? 체가 돌아가는 거죠 아 그런거에요? 오 약호님 집 앞에 어느정도 거기 들어간다고?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? 거기 막 보니까 푸가가 숨어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같이 가니까 제가 같이 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괜찮겠지만 아무튼 약호님네 집 앞에 조금 무서운 데가 하나 있는데 배수로에요 근데 그런 배수로 막 들어가면 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? 이전에는 법으로 막혀있었대요 작년 10월까지 근데 이제 다시 재방했대요 야호 신빈님 왜 야호에요? 콘텐츠 나올 거 같아서 야호에요? 나는 콘텐츠만 나오면은 바랄 게 없어 엄마한테 타샤를 팔았어 정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어 아니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? 여기 그냥 제주도 같은데요? 옛날에는 여기로 민간이로 못 다녔어요 오 오 아 여기가 아니 그리고 여기 서분하게 진짜 이렇게 좀 조심해야겠다 천천히 다니십니다 선생님 신빈님 오늘 갔다 팔려 놓은 거 아니지 어디 갔다 팔려 놓은 거 아니야? 내가 왜 산으로 왔는지 알아? 전 도움이 안 돼요 네가 근수가 더 많이 나가서 지연 안 해 언니 뭐야 이거 약호님네 집이야? 아니 뭐야 이거 아니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3m 넘는 담장이 있어요 이거 부자잖아 아니 뭐야 약호님네 도착했습니다 요 자 오늘은 여기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망했다 망했다 사전 먹방 하려고 다 사왔는데 비가 너무 와요 장소는 이렇게 멋있는데 오늘은요 지금 저희가 어디에 와있냐면 우리 카페 스탯 검은 고양이님 거처로 왔어요 왜 왔냐면 검은 고양이님 집 옆에 건물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검은 고양이님이 귀신을 본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얼마 전에 사람이 죽었대요 거기서 저 그런 건 못 들었는데요 그냥 통행 금지가 된 길이 있대요 저는 귀신이 죽었다고 들었지 사람이 죽었다는 걸 못 들었는데 귀신이 죽은 건가? 아무튼 그랬는데 그 길이 이제 통일 금지가 풀렸대요 잠깐만, 사람이 다.. 사람이 다니는 길 맞아요? 사람이 다니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는 거겠죠?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 길인데 다니다가 사람이 죽은 거 아닌가? 잠이 되었습니다 공포체험을 시작하십시오 그 분이와 약분님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? 여기 저희 파이럴패츠 스태프 검은 고양이 님이고요 오늘 저희를 위해서 자신의 폭포 있는 집을 마음껏 랩해 주십시오 자 오늘 체험하게 될 곳이 저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 길이 있어요 자 뭐 하는 길인지 일단 네 약분님 설명해 주시죠 저 길이 저한테는 원래 길이 아니에요 돌달인데 원래는 사람이 잘 안 되거든요 나는 최근에 이제 3분이 거기서 시작하고 있어요 외출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보시면 거기에 흔적이 있어요 아니 아니 신뢰님 잠깐만요 멀쩡한 사람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? 길이 안 들어가야 된대요 아무튼 가보죠 일단은 네 자 그럼 갑시다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옆분님이 아 맞다 그 얘기 안 했구나 짧게 해주세요 아 옆에 땡땡각이라고 있어요 저희 지금 2년째 지금 서울시에서 공사 중이라가지고 네 바리키트를 못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옆에 사니까 밤에 다 닿았어요 그냥 중간쯤 올라가니까 여자 웃음소리랑 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기 공사하면 컨테이러 같은데 가금을 세워놓고 사니까 그분들이 그냥 치고 계신가 보다 그냥 올라갔죠?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둘러갔어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에 그리버들이 샀는데 확실히 없어요 어 이상하다 거기 그쪽 그 소리자랑 방에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더니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확 돋는 거예요 확 느끼는 게 아 비신이 있잖아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? 일단 저 앞으로 가시죠 네 자 조심해 조심해 왜요? 수고하려고? 네 언니 이리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어 뒤에 고양이 고양이 어 고양이 고양이 도망갔어 도망갔어 고양이 고양이 아니 고양이라고 하고 언니 도망갔어 고양이 진짜 있었어 거짓말을 했다 아 진짜라니까 왜 방금 진짜 뛰어갔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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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신배님인데? 아 뭐야 아 신배님이라고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레미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왜 수로가 이렇게 있고 뭔가 수로가 엄청 길게 이어진 길이에요 지금 신배님이 혼자 가고 있어요 저도 갈게요 저도 갈게요 저요? 아 여기예요 여기 갈 거예요 아 여기 가는 거예요? 네 여기 갈 거예요 미치지마 아니 여기 갈 수가 없는 게 제 신발 버린다고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서워 무서워 시민이 같이 가요 그러면은 알았어 알았어 아 안 잡아도 돼 진짜 안 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파이크 카자입니다 이렇게 찍어도 돼? 아 무서워 으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숨겨 숨겨 아 죄송해요 나 진짜 못 갈 거 같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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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못 갈 거 같아 카메라에 벗기 중간에 나가면 보여주라고 이렇게? 갑시다 아 근데 진짜 못 갈 거 같아 아 뭘 못 갈 거 같아 아 진짜 못 갈 거 같아 진짜 진짜 빨리 빨리 너랑 안 갈게 이러다 기지 찍히면 어떡해 기지 찍히면 유튜브만 나오는 거지 뭐 아 안 갈래 가만 차지와 넘어지지 말고 잠깐만 잠깐만 빨리! 어떻게 소리 들으시지 말고 빨리 가! 빨리 가!x2 빨리 가! 빨리! 안 갈래 미워 비워 비워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힘들어 이제 가자! 콘텐츠 때문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못 하겠어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끄세요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한 잔 더!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이게 최대한 빨리 가는 거라고! 빨리 가! 빨리 가! 자 우선 또 우선! 사장님 잠깐! 넘어져 넘어져! 멈춰 멈춰 멈춰! 앞으로 좀 가봐요! 사장님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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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비가 끊어졌어! 괜찮아! 내가 드실 수 있어? 빨리 가자! 빨리 가! 어디야? 비가 끊어졌어! 와! 내가 진짜! 이 사람들 정말 어이없는 게! 부부처럼 다 했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건데! 아니! 저게 신발이에요! 신발! 진짜 어이없는 게! 높이가 1.5m 정도 되는 데예요! 아니! 무슨 1.5m 짜리에서 너무 너무! 그냥 떨어져서 사람이 실족사를 해요! 그럴 수 있지! 이게 뭐야! 사이콘아! 갑시다! 갑작아! 갑작아 너 두고 간다! 아니 아니요! 자 여기서 엔딩 합시다! 사회로케츠! 오늘 공포 체험 해봤는데요! 너무 재밌었습니다! 그러면 어땠어요? 생각했던 것보다 어두웠어요! 지금 솔직히 몸에 기운이 지금 다 빠졌어요! 진짜로 무서워요? 아니! 무서웠거든요! 실족사에서 사람이 있었다는 운동화 보고 내 기가 차가지고! 진짜 그지부렁이야! 오늘 컨텐츠 제공해주신 야코님께 감사드립니다! 감사합니다! 야코님! 오늘 야코님 덕분에 그 빗속의 공포체험 무사하게 잘 마쳤고요! 다시는 공포체험 안 하고 다음 컨텐츠 좋은 거 많이 기대해주세요! 다음 공포체험은 동굴로 가겠습니다! 아니! 문자동굴 시작! 구독! 좋아요! 댓글! 알람 설정! 부탁드려요!